인사를 할 때 인사하지 말고 그냥 또 약간 잘못 보려고 감사합니다. 후! 잠깐만.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그거 있잖아. 감사합니다. 아니면 아이돌, 아이돌들 인사 있잖아요. 너무 좋다. 둘, 셋. 팝! 안녕하세요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좋아했습니다. 여러분의 히어로 임영웅이 올 시다 뭐 이런 거죠. 올 시다가, 야 올 시다가 뭐야? 나 그렇으니까. 올 시다가 뭐야. 그런 거 뭐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? 둘, 셋. 앞에 무조건 둘, 셋을 넣어야 돼. 혼자 있어도 그래야 돼. 둘, 셋. 당신의 히어로 임영웅이에요. 호! 호까지. 당신의 히어로 임영웅입니다. 호. 둘, 셋 하고. 혼자 둘, 셋.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둘, 셋. 안녕하세요. 당신의 히어로 임영웅입니다. 호! 호! 정답, 정답. 완전 잘한다. 지금 너무 좋았는데. 호! 하고. 이게 너무 세겠어. 시간 처리. 호! 자신 있게.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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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이것까지. 끝까지. 좋았어, 좋았어. 음악방송에서는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 연령층 높으신 어르신들 할 수 있을 때는 올시다로 해서도 한번. 올시다로. 올시다로. 여러분들의 히어로 임영웅이 올시다. 호! 괜찮은데? 괜찮은데?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그렇게 하면 좀 젊게 볼까요? 훨씬, 훨씬. 좋았어요. 좋았어요. 글쎄요. 잼잼. 잘 부탁했네요. fairy pai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